드디어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join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oin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각각 독립적인 분리된 테이블을 읽을 때 마치 그 테이블이 하나의 테이블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과 같은 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join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3개로 쪼개놨는데요 왼쪽은 topic table, 오른쪽은 also table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내용이에요 테이블과 테이블을 join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로써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우선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그 조인트, 그 결합고리는 topic table에서는 also id의 값이고 그리고 also table에서는 id의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mysql에게 topic table에 있는 모든 행을 다 출력하는데 그때의 also id의 값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also table에 있는 행을 가져와서 가져와서 topic table에 붙여라고 제가 mysql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우선 select from topic까지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topic table과 author table을 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left left란 말은 지금은 관심 갖지 마시고 join이란 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join을 한다 누구와? author table과 그리고 enter 치면 작동 안 해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그냥 막연하게 결합하라고 하면 mysql 입장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하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on topic table에 boss id의 값과 또 author table에 id의 값이 같다 그것을 참조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성해줘라고 하는 명령을 제가 내린 것입니다 실행을 시켜보죠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영상을 멈춰놓고 이 두 개가 현재 어떻게 합성됐는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uthor 언더바 id의 값과 그리고 author의 id의 값이 같은 값들끼리를 같은 행에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author id와 id 값은 좀 배기 싫지 않아요 그냥 name과 profile만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죠 이렇게 코드를 다시 살리고요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컬럼이거든요 이거를 id title description 그리고 created 그리고 얘네 둘은 건너뛰고 name과 profile 이라고 하고 잘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짜잔 에러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column id in paid list is ambiguo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ambiguous는 애매모어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topic에 topic도 id가 있고 author도 id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id라고 하니까 mysql 입장에서는 ambiguous 즉 애매하다 도대체 id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id 앞에다가 id 앞에다가 topic.id 라고 여기 글씨가 깨져서 다시 하겠습니다 저 id 앞에다가 topic.id 저렇게 되면 topic 테이블에 id 값이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엔터치면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id가 여러분이 사람이 보기에 좀 헷갈리면 예를 예를 들면 topic.id 값으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id 뒤에다가 as 그리고 topic.id 라고 해주면 엔터쳤을 때 여기 있는 첫 번째 컬럼이 topic.id 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를 잘 한번 음비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건 또 뭘 하건 간에 정보기술에서 중복을 제거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아주 많은 기술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테이블이 하나로 돼 있었던 경우 자 이 화면을 같이 보시죠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옛날 버전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던 테이블이 보이네요 comment라는 테이블을 추가했는데 이 topic 테이블은 글쓰기와 관련된 테이블이었고요 comment 테이블은 댓글들을 저장하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댓글마다 auth와 프로필 컬럼이 또 들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여기 두루라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라고 돼 있는 이 사람의 직업을 디벨로퍼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는 이 topic 테이블에 있는 두루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다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topic이 아닌 comment 테이블의 데이터까지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comment 테이블에서 also id 컬럼을 따로 빼놓으면 여기 있는 두루라는 사람의 직업을 바꾸면 디벨로퍼로 바꾸면 topic 테이블 뿐만 아니라 comment 테이블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테이블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 topic 테이블과 author 테이블 사이에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테이블이 author의 식별자인 id와 일치하는 식별자 값을 그 행에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join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pic이 있는데 제가 저만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topic이 아니라 comment comment 테이블도 저는 만들어 봤거든요 실습 아니니까 그냥 구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comment에 author id 값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댓글을 딱 보면 누구의 댓글인지를 테이블을 찾아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electivate from 그리고 comment left join 어디랑요? author 그리고 comment의 author id와 뭐가 같아요? author의 id가 같도록 하면 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합성된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있는 author id 같은 게 좀 배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comment의 id와 description과 그리고 name과 profile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테이블을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두루라는 사람의 직업이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데 제가 실수로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을 바꿔볼까요? update 어... 테이블명이 뭐죠 author set 바꾸고 싶은 게 profile이죠 profile의 값을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디에요? id 값이 2번 엔터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스펠링이 좀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join을 이전에 있었던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두루라는 사람의 직업이 이전에는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였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했던 명령 중에 auth와 관련된 명령을 이렇게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topic table을 통해서 join한 부분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전체가 바뀐다 너무너무 중요한 효과죠 이렇게 해서 join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join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답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 그리고 join도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왜냐? 현실의 데이터는 정말 오만 가진 녀석들이 다 있거든요 그 모든 복잡성을 다 우리가 join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복잡성을 노출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join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고생하셨구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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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